특유의 목소리와 분위기로 이야기의 매력을 입혀줄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왼쪽부터 살짝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왼쪽으로 시선을 기사님들과 함께 눈맞춤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 중앙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대단 발표의 포토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른쪽도 시선의 끝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손 인사도 해주시고 계신 이창화 씨입니다. 멋스러움이 가득 묻어나는 느낌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창화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